종부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되고요. 반대로 양도세를 강화. 양도세 불로소득 환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집으로 돈은 벌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보유세를 그렇게 올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두 가지를 다 올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아마 올해보다 내년, 후내년에 훨씬 더 심각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와 내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 한 주말부터 또 이번 주 내내 경제면에서 관련 뉴스에 이 키워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인데 오늘은 그래서 조금 이따가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 또 청취자분들의 반응도 함께 받아보도록 하고요. 한 주간의 시세 시황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노영호 국토부 장관이 또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40% 급락 얘기도 했었고요. 그것은 어느 정도 지금 데이터상 입수된 게 아닌가요? 지금 하락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국토부 장관이 또 이야기를 하죠.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확실히 상승은 둔화된 것 같고요. 상승폭은 확실히 끊겼고요. 금주 상승률만 보더라도 마산, 김천, 인천 이런 외곽 지역들이 조금 강세가 있었지만 하락 지역이 좀 늘어났어요. 세종하고 대구. 대구가 지금 굉장히 분위기 안 좋습니다. 공급 물량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물량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게 한 번 더 입증이 되는 상황. 서울은 하락은 아닌데 상승폭은 지금 계속 둔화되고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국토부 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연일 자신 있게 하락으로 돌아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한 두 달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달라진 건 사실이고요. 분명한 사실인데 저는 적어도 내년 대선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버티는 수요들도 있기 때문에 있는데 오늘 기준금리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폭탄과 금리 인상이 두 가지 몽둥이를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심리는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지금 5%도 넘어요. 5% 넘습니다. 네. 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전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담보대출이 더 높아져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신용대출이 싸고 신용대출 금리가 싸고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은 받을 것 같고요. 당장은 빨리 팔자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만에 하나 제 생각이지만 대선이 없었다면 하락은 더 깊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대선 하나 기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매수세는 대선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대선이 지나고 혹시라도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부동산 정책은 극격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황 아직까지는 서울 수도권이 마이너스가 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으로는 어제 장관이 그 정도로 강경하게 발언을 했다면 지금 어떤 데이터들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가리키고는 있는 것 같아요. 최근 통계가 나오면 조금 더 하락이 됐을 것 같아요. 최근 주변에 보더라도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저한테 문의 오는 횟수도 많이 줄어든 거로 봐서 실질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도 다음 주쯤에 김인만 소장이 오셔서 부동산 한 주간의 시세 시황을 전해드릴 때쯤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되지 않을까. 올해가 가기 전에 거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된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 또 지금 우리 시장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화두가 되는 게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집을 갖고 있으면 보유세라고 해서 재산세를 내는데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연말에 이걸 또 내는 거죠. 종부세를 또 내게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위헌소송도 나오고 폭탄이다 아니다. 이것도 세입자에게 전가다 아니다.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 오늘 화두탄 볼 텐데 계획과 계획을 한번 전해 주시죠.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토지하고 주택에만 부과를 합니다. 근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토지분보다 주택분이 더 초과가 됐습니다. 더 많이 거둬들었다는 얘기인데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그냥 우리가 몇 프로 몇 프로 하면 느낌이 안 오니까 아파트 실명을 좀 거론하면서 예를 들면 강남쪽 위주로 잠실주공 5단지 있죠. 잠실주공 5단지를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작년에 249만 원 정도 냈다면 올해는 389만 원 정도. 좀 늘었죠. 1주택자. 1주택자들. 한 15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건 지금 재산세 뺀 거죠. 그렇죠. 종부세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치동에 음마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이렇게 괜찮은 아파트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작년에 2700만 원 정도 냈거든요. 올해는 7300만 원 정도. 그 1년 연봉. 두 채 합치면 한 45억 넘죠. 그래서 그 1년 연봉 나가는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은 크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크로리버파크도 하나 가지고 있고 음마도 있고 잠실도 있다. 3주택자. 3주택. 굉장히 부럽죠. 굉장히 부러운데 종부세를 보면 부럽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8700만 원 냈는데 올해는 2억 3천만 원 정도. 그러면 재산세까지 합치게 되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부담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1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덜한 건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1주택자들은 괜찮지 않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대상자가 많지 않다라는 의견인데 제가 주변에 좀 물어봤어요. 딱 세부류가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도대체 우리나라가 양도세도 높고 취득세도 높은데 종부세까지 이렇게 높으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누구를 위한 세금이냐라고 굉장히 열변을 토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집값이 그 정도로 올랐는데. 집값이 우리가 올렸냐. 이런 반응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전세 사시는 분들이겠죠. 난 모르겠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약간 관망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능력이 안 되면 지역을 떠나든지 집을 팔면 되지. 왜 보유하면서 그렇게 아우성을 치느냐. 나도 내고 싶은데 집값이 비싸서 나는 못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는 다른 것 같아요. 다른데 저는 약간 불만이 종부세가 높으면 양도세를 좀 낮춰줘서 추구를 만들어주면. 우리 종부세 취지가 그거잖아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한번 해보고요. 종부세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1주택자 같은 경우에 공시가격 11억이니까 시세로 따지면 15억. 15억 정도 되죠. 정도부터가 대상인데 확 부담. 물론 이게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요. 진짜 우리가 객관적으로 부담은 한 시세가 28억 이상. 30억 대부터는 좀 부담이 1주택자도 커지네요. 정부도 한 27억 25억 정도 되면 평균적으로 50만 원 정도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상은 부담됩니다. 50만 원도 이제 우리 60세 이상 고령자 또 장기 보유자들은 세액 공제를 해 줍니다. 80%까지 세액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평균 50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공제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은 한 2, 300만 원 내야 돼요. 그래서 25억 있어도 한 2, 300만 원 내야 된다. 그런데 2주택자부터는 이게 소위 말하는 공시가격이 6억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2주택 합쳐서 한 35억 이 정도부터도 부담은. 엄청나죠. 2주택자들은 또 중과세 대상입니다. 세율 자체도 2배로 올라가거든요. 최고 지금은 0.5에서 2.7%였다가 예전에 지금은 0.6에서 3%. 또 중과세 대상이 되면 최고 6%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2주택자 3주택자 중에서는 재산세 더하기 종부세 1억 보유세 1억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세부다 상한 또 달라지고요. 전체 대상은 한 96만 명 정도 90만 명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여러분들 문자를 한 번 받을 겁니다. 앞서 말한 경쾌 경쾌 말고도 또 다르게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종부세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속속 발송이 돼가지고 이걸 받은 분들이 징벌적 세금이다 이중과세다라고 하면서 위헌 소송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동참하는 분 반대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민의 2%고 나도 내고 싶다는 분들 아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이 과하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제 많은 걸 입장을 전해 주시더라도 문자로요. 위헌 아니면 합헌. 여러분이 헌법재판관입니다. 종부세 위헌인가 합헌인가 이렇게 해서 샵 1035 단문 오시면 김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판결 내려주시고 이유도 간단하게 붙여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서 또 소정의 쿠폰 상품 쿠폰 드리도록 하도록 하고요. 잠깐 우리 김인만 소장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취득목세 취득세를 내죠. 취득세를 내죠. 갖고 있으면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를 내고 팔 때 양도세를 내는데 그동안에 많이 주장됐던 게 우리나라가 보유세가 유럽에 비해서 너무나 낮다. OECD에서 낮다. 그래서 보유세 종부세도 그렇게 해서 생겨나서 올린 거는 맞는데 전체 세금을 보면요. 취득세와 양도세라는 것까지도 있잖아요. 이걸 다 같이 보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 국가마다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높은 나라들. 거기는 집 살 때 이미 어마어마하게 때려맞습니다. 8% 맞죠. 그런데 그다음은 또 없잖아요. 없죠. 우리는 지금 2주택부터 우리도 8%입니다. 3주택은 12%. 그게 싱가포르 수준까지 같고요. 취득할 때. 취득세. 유럽 같은 경우는 또 보유세가 좀 낮아요. 보유세가 높죠. 높죠. 상당히 높죠. 대신 양도세나 이런 거는 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원래 양도세가 높고요. 양도세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제 좀 배경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경제성장을 하면서 집값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되죠. 우리 전세제도도 도입을 하게 되고 전세제도의 존재의 이유가 집값 상승이거든요. 집값 상승이 아니면 집주인들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이유가 없고요. 그렇죠. 전세를 내주질 않죠. 건설회사들이나 국가 입장에서는 많이 지어서 국가 경제에도 부응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는 좋아. 집값이 올라가는 거 전세 끼고 사. 대신 우리가 양도세를 한 40% 정도 걷어갈게라고 해서 양도세가 높은 나라였는데 이제 시대가 조금씩 바뀌죠. 유럽 같은 경우는 집값이 우리처럼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나라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보유세가 높아진 거고 우리도 점진적으로는 보유세를 높여야겠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고 우리도 보유세가 높은 거기는 살기도 좋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좀 많이 내야 될 명분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서서히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속도가 빠르다는 거고요. 이거 뭐 작년 대비 한 3배 정도 올라버리게 되니까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보유세를 올리면 상대적으로 양도세를 좀 낮춰줘서 우리나라 지금 보유세 올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선진국들이 보유세가 높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야겠다. 우리도 선진국이니까. 두 번째는 다주택자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 많이 가지고 있지 마. 집값이 오르잖아. 팔아라는 시그널을 또 주고 있는데 부담은 느낍니다. 양도세에서 막히잖아요. 지금 3주택 이상이면 82.5% 2주택이면 71%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매물 동결 현상이 생기면서 더욱 문제가 되고 또 이번에 아마 내년에 저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고지서 받은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친구 위헌소송이 이제 한다고 하니까. 위헌소송도 하고 또 세입자한테 전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결국에는 균형은 맞춰야 된다. 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종부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되고요. 반대로 양도세를 강화. 양도세 불러서두고 환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집으로 돈은 벌리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보유세를 그렇게 올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두 가지를 다 올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아마 올해보다 내년 후 내년에 훨씬 더 심각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취득세도 지금 상당히 높고 2주택자 중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있잖아요. 2주택을 댔는데 집을 그 기한 내에 못 팔면 이번에는 상당한 취득세를 그냥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8%니까요. 2주택자들은 8%.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살면 취득세만 8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너무 균형이 맞지 않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파사코너에서 미국에 가서 요즘에 임대를 하는 일반인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신경을 안 쓰고. 그렇죠. 오히려 보유세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도 좀 유럽을 따라가서 보유세는 정말 더 높이더라도 다른 부분의 세금을 좀 조절하게 되면. 국민들도 거기에 맞춰서 좀 이런 매매 행태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지금이라도 좀 방향성을 설정을 해 주고 물론 정부세가 너무 과도하게 오른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방향성이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이라면 양도세 취득세는 다시 한번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금 문제 전반적인 세금 문제 짚어봤고요.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고 어제 노영호 국토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고 홍남기 경제부장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제 세금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럼 집주인들이 이제 세금을 내겠죠. 안 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담을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반전세 세입자들에게 전가를 한다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그건 과장이고 오히려 제한적이고 왜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시장에서 보시면 어떤가. 이게 세입자들이 정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없습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게. 있다고요? 임대차 2법 임대차 3법만 하더라도 정부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제한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위험 관리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 누군가한테는 넘겨야지. 나만 뺨 맞을 수는 없잖아. 다른 누군가는 넘겨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세입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위험을 보유하는 방법. 그러니까 뭐 여유자금 있으면 종부세 낼 돈을 미리 좀 세입하는 방법인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천만 원을 세입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고요.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 아예 투자를 안 하는 방법인데 저는 그런 점도 아쉬워요. 종부세를 강화하면 정부에서 발표된 시점 이후에 샀는 분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를 좀 해도 되는데 경고를 줬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샀으니까 너가 책임을 좀 져야 돼. 말이 되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사라고 했거든요. 정부 말 듣고 샀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징벌적 과세를 때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 회피할 시간을 못 준 거죠. 그래서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 포트폴리오라든지 지금 주택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찾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전가예요. 세입자에게 전가 부담 전가. 내년 되면 이제 2 플러스 2 한번 계약 갱신하신 분들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내년 7월 말이 지나게 되면 이제 임대차 3법 중에서 2 플러스 2 계약 갱신 청구권을 못 씁니다. 이제 쓰셨던 다 쓰신 분들이 8월부터 시장에 나와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세입자분들이 또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이미 전세 가격은 폭등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중 가격. 감중 가격이죠. 그거도 큰데 지금 이제 세금을 냈던 누구에게인가 전세 전월세 준다는 건 다주택지할 테고 그분은 폭탄을 맞았겠고 큰 부담을 가졌겠고. 그거를 바로 또 전가해보면 전세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요? 저는 가장 우려되는 점이 바로 그 점이죠. 제가 집주인이라도 만약에 그냥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내가 주택을 많이 가지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야겠다라는 분이 진짜 몇 프로가 될까. 어떤 식으로도 위험을 관리해야 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제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전세금을 굉장히 높일 겁니다. 아마 지금 높이지 않으면 내년이죠. 내년 이제 8월부터입니다. 지금 시점에 올리지 않으면 또 4년 동안 계약 갱신 청구 물리죠. 또 종부세가 내년 돼서 갑자기 없어지지 않거든요. 또 공시가격 현실화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내년에 더 오릅니다. 그럼 그런 점을 미래의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전세금을 상당히 많이 올려야 되고요. 못 올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세입자들이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안 되라고 하면 월세로 전환이 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내. 나 그거라도 받아야겠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나가더라도 다른 집도 똑같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주민만 소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국에서는 지금 워낙 그게 과장됐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좀 신뢰를 주면서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기억하는 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연말 가기 전까지 분명히 전세안정대책.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임대차 3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는 시간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년 8월은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무슨 대안이 있을까 싶은데 제가 부총료리라도 지금 뾰족한 대안이 안 나올 것 같고 결국에는. 안 늘어진 않겠죠. 결국에는 인상을 강제로 눌러버리거나. 그렇죠. 평균 가격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또 다른 대응책을 또 마련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다주택자들이 있어야 또 전세 제도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이렇게 계속 몰아붙이게 되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이번에 세수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종부세만 5조 7천억 정도. 작년에 1조 8천억이었는데 5조 7천억이면 이 세수를 좀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돌려주냐면 다주택자들 중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내 세입자나 무주택자들한테 좀 저렴하게 팔면 종부세를 좀 빼주고요. 기존의 세입자에게. 그렇죠. 그래서 저렴하게 파는 만큼 2배 정도 세입공제를 해 준다고 하면 사는 사람은 저렴하게 무주택자들은 저렴하게 내 집만을 할 수도 있고요. 다주택자들은 어차피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출구 전략이 필요한데 종부세 부담 이렇게 낮춰줄 수 있고 또 인상 안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걸 좀 해 준다면 굉장히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5조 7천억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좀 덜 거두는 대신에 그냥 혜택만 주지 마시고 야 너 전세금 올리지 말어. 안 올리면 종부세 좀 완화해 줄게 라고 한다면 훨씬 더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종부세가 연중해. 그런 하나가 세입자에게 전가합니다. 세입자들 억울하죠. 진짜 억울한 부분이고 이거는 또 정부도 원치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종부세 관련한 문자들이 있으면 좀 볼까요. 아니면 사전 청약 좀 몇 개 한번 보고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요. 분위기 좀 바꿔서요. 지금 공공분양 3차 사전 청약이 또 나옵니다. 많이 관심이 있는데 어디에서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이번에 종부세 이슈 때문에 좀 묻혀버렸는데요. 사실 사전 청약도 좀 무주택자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디 지역이 얼마나. 3기 신도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예전에. 1위 했던 지역 하남 교산이 이번에 드디어 나옵니다. 하남 교산이 1056호 사전 청약 공공분양 물량이 나오고요. 이것뿐이냐 과천 또 나옵니다. 과천 주암지구라고 있는데요.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경마공원 위에 양재 거의 붙은 쪽에 있는데 1500호 정도 1535호 정도 나오고요. 시흥 하중 양주 회천에서 4100호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물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놓치지 말고 다음 주예요. 다음 주요? 다음 주부터 특별 공급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목돈연구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달력에 빨리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불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하남 교산 일정 이런 것까지 저희가 못 챙겨드리고 일단 치면은 그런데 다 알 수 있죠. 다음 주 12월 1일 12월 3일까지 특별 공급이니까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분양가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분양가가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당 1,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전용 59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25평 아파트가 5억이 안 됩니다. 4억 8,600만 원이니까 괜찮잖아요. 과천은요? 과천도 저렴합니다. 84제곱미터 34평 아파트죠. 8억 8,400만 원. 요즘 과천의 새 아파트가 얼마인가요? 15, 20억. 말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양가도 저렴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3차 사전청약 이번에는 하남 교산 또 과천 쪽에서 나오고요.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 바로 챙겨서 보시도록 하고.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종부세 합헌이냐 내가 헌법재판관이라면 위헌 소송에 들어왔을 때 위헌이냐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4425번님 합헌이다. 가진 만큼 세금 내는 게 왜 이상한가요? 세금 내기 싫으면 보유를 안 하면 됩니다. 문은경님 위헌이다. 꽝꽝꽝 해주셨고요. 너무 과합니다. 세금 내려고 재산을 처분해야 될 지경인 분들이 많아요 해주셨고요. 김효진님 합헌. 우리나라에 1주택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잘 살려면 합헌입니다. 최미진님 합헌. 부동산은 불로소득 아닌가요? 세금으로 환수해서 사회에 재투자해서 재배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팽팽하네요. 9962분은 위헌. 집값이 올라간 게 정부 정책 실패인데 왜 국민들한테 전가를 시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수정님 또 합헌이네요. 전 국민이 1주택 가진다면 부동산 문제가 줄어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꾸밀까요 또 해 주셨고. 꾸밀까요? 임종원님은 위헌 장기 보유 1주택자 같은 투기와 상관없는 대상자는 종부세가 억울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7911번님 집주인이 종부세 많이 올랐다고 월세를 50만 원 더 올려달래요. 전가 사회가 이미 나왔네요. 결국 이래저래 서민만 고통받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1주택자들도 좀 구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정부는 완화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빼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거주하는 집까지 이렇게 세금은 보유세를 올리는 거는 팔 수도 없잖아요. 팔고 또 전세 가기는 또 문제가 되니까요. 그럼 이제 또 다 똘똘한 한 채로 가면 강남은 완전히 또 두 배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이 수능이 또 불수능이었잖아요. 수능이 불수능이 되면서 강남 쪽이 지금 더 또 임대시장이든 매매시장이 또 뜨겁다고 합니다. 또 재별 주변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부동산 문제가 심한데 왜 불수능이냐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좀 불만이에요. 불수능이 되니까 교육 목동이잖아요. 대치동 목동으로 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이 지금 출산율부터 해서요. 교육이 딱 결합되어 있고 이걸 푸는 또 해법이 집값이기도 합니다. 오늘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 가지고 이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저만 부동산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